오늘의 첫번째 코너로 바로 가죠 주간 해외파 입니다 주간 해외파는 주말에 득점을 한 정확히는 주중까지 합쳐서 저희 지난번 방송 이후에 이번 방송 사이에 득점을 한 두 분데스리거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는데 이재성과 정우영 선수에요 먼저 주말에 득점한 이재성 선수 얘기부터 해보면 상대가 아까 말씀하신 그 브래맨이었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5일 경기를 했는데 한국시간 5일 경기를 했는데 브래맨의 베저스타디온에서 열린 이재성 입장에서 원전 경기였어요 마인츠 소속으로 갔고요 마인츠가 베로더 브래맨에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재성이 옛날 시즌 2호 골을 넣었는데 이게 이제 아우스부르크 상대로 넣었던 골 이후에 약 2개월 만에 넣은 이번 시즌 2호 골이 되겠고요 후반 31분까지 이재성이 뛰면서 한 골을 넣고 풀지니와 교체되면서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득점은 추가 골이었어요 후반 21분 안톤 슈타우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했습니다 센스 있는 볼터치에 의한 골이었죠 어떤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슈타우가 컷백을 준 거를 이재성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터치가 좋았기 때문에 각도가 더 좁아지진 않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니어로 골을 넣은 거죠 이게 조금만 길었으면 각도가 좁아져서 막히는 거였거든요 근데 터치가 좋았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터치가 기술적으로도 좋았고 판단도 좋았다 깔끔하게 넣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군요 그리고 뭐 경기 자체는 브레멘이 더 잘했던 건 맞긴 하거든요 경기를 더 주도하긴 했었어요 브레멘이 점유율도 거의 68대 32였고요 슈팅 숫자도 14대 12이었고 초반에는 브레멘이 많이 밀어붙였어요 근데 이제 이 경기 따서 필크루크가 마무리를 굉장히 안 좋게 했었고요 앞선 방송에서 브레멘의 어떤 상승세 중심 중에 한 명이라고 하셨던 분데스위가 득점 1위 그래서 독일 대표팀 승선 얘기까지도 나오는 이따구라고 무슨 독일 대표팀 승선입니까 급발진을 하네 브레멘에서 좀 더 정진해야 됩니다 어디 독일 대표팀 안 그래도 부상 많은 인간이 A매치 데이에는 여기 브레멘이 처박혀가지고 훈련이나 해라 그렇죠 훈련이나 하고 부상이나 조심하고 그래야 된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어쨌건 간에 이 경기에서 양 팀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들이 로마노 슈미트하고 브레멘에서는 그리고 마인츠에서는 이재선 선수였거든요 둘 다 약간 좀 뭐랄까 공격형 미트피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돼요 역할상으로 위치는 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격형 미트피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둘이 상당히 연결고리 역할들을 잘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센스 있는 플레이들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좀 슈팅 기회들은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브레멘은 이제 마무리가 안 좋았고 반면에 마인츠는 잉파우트센이 이제 선제골을 넣고 이재선 선수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2대0으로 승리를 한 건데요 이재선 선수는 이제 75분을 뛰고 교체 아웃이 됐는데요 교체 아웃 되기 그러니까 일단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슈팅 4회로 최다기도 했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교체 대기 이전 시점까지만 놓고 보면요 뭐 일단은 그 볼 경합도 최다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키로 그러니까 활동량이 활동량이 그러니까 75분 뛰었는데 10km 이상을 뛰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균 속도가 7.88km per hour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발 취재한 선수들은 7km per hour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경기를 7km per hour를 넘기는 경우는 대부분 교체 출전한 선수들인데 선발 출전에서 75분에 뛰면서 그 정도를 기록했고 전력 질주도 20회를 기록했어요 아 스프린트를 자주 했군요 그리고 스프린트 사이에도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종종 걸음을 계속 친 거야 네 그러니까요 원래 기본적으로 전력 질주 가장 많이 하면 한 24회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플레이들을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재성의 좋은 모습이 잘 나온 거군요 네 뭐 집중력이 높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개입된 시퀀스가 아닐지라도 계속 어떤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계속 팀을 공헌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는 어떤 그런 그리고 연결구리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재성이 왜 마인츠에 꼭 필요한 선수인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마인츠가 이 경기 이전까지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최근 4경기 2무 2패로 승리가 없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어쨌건 간에 그 이재성 선수가 좀 그 몸이 안 좋았었잖아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선발 출전도 못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난 라이프치전에 선발 출전해가지고 1대1 무승부에 기여를 했었고 이번에도 또 예 승리를 견인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좀 위기에 있는 팀을 구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제일 필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이재성이고 우리 전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재성 선수가 아예 못 뛰는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잔부상으로 좀 정상 컨디션이 아닌 기간은 꽤 있고 최근에 대한민국의 A매치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월드컵 즈음에 이재성의 풀핏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한국의 성적이 직결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풀핏에 가까운 이재성이 얼마나 좋은 어떤 팀의 공험도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잘 입증한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재성 선수와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해 오셨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인치에서 기본적으로는 좀 공미나 전진성 있는 중미처럼 뛰지만 이번 시즌은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뛴 적이 있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체 투입될 때는 지고 있을 때 교체 투입될 때는 공격수로도 뛰기도 했다고 그렇죠 헤딩 경합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에서도 헤딩 성공 획득을 2회를 공축부 획득을 2회를 하면서 팀 내에서는 공동 3위를 기록했죠 그것도 중간에 나가는 선수가 역시 헤딩 경합이 잘 된 선수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번이 이제 말 그대로 키가 큰 선수 2번이 키는 별로 안 크지만 좀 탄탄한 선수 팀 케일처럼 이재성은 둘 다 아니고 몸 자체는 헤딩 경합에 유리한 점이 아무것도 없지만 낙하 지점 포착이나 집중력으로 해내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헤딩에 조금 잘 하게 됐던 계기가 호슈타인 킬에서 뛸 때 올레베르너 감독 밑에서 톱 역할도 서고 그리고 이제 메짤라 역할도 서고 이러면서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브레멘 감독이 바로 그 올레베르너 말이죠 사제가 만나가지고 스승한테 비수를 딱 꽂았죠 내가 잘 가르친 그것으로 나를 이제 매겼구나 재성아 나는 한 방 먹었지만 흐뭇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재성은 그럼 공미 쪽이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인트 이재성 선수의 활약상 얘기해봤고 정우영 선수 역시 주말은 아니지만 한국 시간으로 바로 전인 금요일 이재성 선수와 딱 하루 차이 나는 날짜에 득점을 했어요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브르크 소속이죠 낭뜨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브르크 소속인데 프랑스의 낭뜨를 상대한 유럽파리그 원전 경기에 뛰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브르크가 이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조 깡패 유럽파리그 G조에서 사전 전승으로 심주강 진출을 조기 확정했는데요 11득점 1실점이죠 압도적이에요 챔스에서 나폴리가 하는 거랑 비슷하게 유럽파리그에서는 이제 프라이브르크가 또 한국 선수 소속팀으로서 완전히 수당을 하고 있는데 정우영 선수는 분데스리가에서는 선발 출장이 좀 많지 않지만 유럽파리그에서 아예 없죠 네 그렇죠 그렇죠 분데스리가에서는 한 경기를 조금 많이 뛰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기의 부상으로 아웃돼가지고 선발 출장이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출장 자체가 많지 않다고 해야 돼 그런 판이고 대신에 유럽파리그에서 조금 더 뛰는데 옛날에도 쉐도우 스트라이커로 선발로 나왔고요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대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네 팀의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했고 네 번째 골을 넣었죠 두 번째 골 어시스트는 헤딩으로 했고 크로스가 올라온 거를 헤딩으로 떨궈줘가지고 누가 넣었더라? 그레고리치였나?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득점은 동료의 중거리 슛이 골키퍼가 막았지만 멀리 쳐내지 못한 걸 달려오면서 밀어넣는 그런 골을 넣었습니다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서 물론 언제나 처음 열심히 뛰기도 했고 그리고 조금은 이전보다는 공격적으로 많이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약간 좀 플레이메이커처럼 뛰었어요 그러면서 연결고리 역할들을 상당히 잘해줬고요 그 과정에서 도움도 나왔던 거였고 그러면서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많은 매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MOM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는 기본적으로 뭐 미드필더까지 볼 수 있지만 좀 뒤쪽 미드필더 아니고 공미 쪽이고 스트라이커까지 보는 선수인데 늘 우리가 얘기해 왔던 게 팀 플레이 중심으로 뛰는 선수고 공침을 많이 안 부린다는 건데 이게 지나치면 어쨌든 앞서는 선수인데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거긴 했었죠 프라이브르크가 이번 시즌에 워낙 공격 보강을 많이 하기도 하고 했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도완 리츠와 다니엘 코피 키에레가 영입이 됐는데 이 선수들이 다 출전한 시간을 가지고 가면서 공격 포인트도 포인트고 그 밖에 좀 과감한 면모에서도 정우영 보다는 좀 더 앞서 있는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정우영도 원래의 장점인 팀 플레이뿐 아니라 좀 공격 생산성까지 신경을 써준다면 이날 낙제전처럼 앞으로 충분히 주전 경쟁에서 조금 더 입지를 넓힐 수 있지 않겠나 거기다가 이제 주말에 있었던 바이에르미넨하고의 원정 연기에서 이 경기에서 이제 프라이브르크가 0대5 대패를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우영 선수가 조금 일찍 이른 시간에 교체 투입됐어요 56분에 교체 투입됐는데 이미 4실점을 한 이후였거든요 그리고 정우영 선수 교체 투입되고 나서는 1실점을 더한 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순위가 뒤집혔네 바이에른이 저 아래에 있었는데 그렇죠 바이에른 2위 프라이브르크 3위로 뒤집혔어요 2,3위가 바뀐 거거든요 바뀐 건데 저는 어쨌건 간에 프라이브르크가 바이에른 전 대패를 한 것 때문에라도 정우영 선수한테도 다시 조금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거기다 도안 리츠가 초반에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거의 뭐 분데스위가 베스트 11 초반만 놓고 보면 개막 직후에 예, 첫 한 3, 4경기까지는 그랬는데 도안 리츠도 슬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폼이 조금 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예,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정우영 선수한테도 이제는 다시 조금은 선발 기회가 분데스위가에서도 주어지지 않을까 일단은 뭐 유로파 리그를 중점적으로 선발로 뛰더라도 예, 그럴 가능성은 열렸다 일단 낭트전 활약상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브르크 공격진들의 2선 자원들의 폼이 조금은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다 보니까 바이에른과의 경기는 당연히 대패한 경기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그레고리치를 보좌하는 3명의 2선 자원 도안 리츠, 빈첸초 그리포, 케빈 샤데 3명 모두 별 활약이 없었습니다 3명 다 교체됐고요 그레고리치도 교체는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막하기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정우영이 투자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비교적 할만한 팀이나 약체와의 경기에선 정우영이 못 뛰고 오히려 강팀 상대로는 선발로 뛸 수 있다 왜냐하면 정우영은 좀 압박이나 팀플레이 강하니까 프라이브르크가 더 언더독인 경기에서는 뛸 수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바이에른전 같은 경기야말로 정우영 선발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또 이게 아무래도 유로파리그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유로파리그에서 선발로 나왔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프라이브르크가 너무 잘 나갔잖아요 그렇죠 2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부딪혀보자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거기다가 승리를 했으면 계속 1위 우니온 베일링과 치열한 승점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승부수를 던졌던 거였는데 바이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이여는 지금 3위 4위 이렇게 내려갔다고 해서 만만하게 봤다가는 두들겨 맞는다 바이여는 한 번 골 넣기 시작하면 두 골, 세 골, 네 골을 더 모아넣는 팀이다 그걸 보여준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재성과 정우영 선수의 활약상을 묶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정우영 선수가 이재성한테서 좀 배워야 될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둘 다 이제 이재성 포지션이 좀 올라가고 정우영 포지션이 좀 내려가고 하면서 두 선수가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위치에서 팀 플레이 중심으로 뛰면서도 공격 쪽에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각 팀에서 맡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공격 상황에서는 아주 센스 있고 지능적인 플레이로 생산성을 챙기는 게 무엇인지를 이재성이 좀 더 이재성을 보고 정우영이 좀 저런 상황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좀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선수가 득점도 해주고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것은 이제 월드컵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월드컵 소집 전까지 진짜 강 리그에서 한 한 달쯤 팀이 소집하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손흥민이야 뭐 당연히 좀 떨어졌어도 준수한 득점 페이스지만 지난 시즌에 득점형 페이스는 아니고 황유우 선수가 좀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다른 이선자원들이 득점에 좀 관여해 줄 수 있다면 올림피아 코스는 경기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아 진짜 너무 못해요 한 경기 봤는데 뭐 진짜 아무 생각이 없던데 다들 기본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거기 그렇게 나름 네임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아니 뭐 물론 이게 황위범이 잘하는 거고 팀의 역할이 있는 거긴 하지만 마르셀루가 짬박 얼마인데 황위범한테 야 여기로 가 그러니까 오 알았어 임범아 막 이러고 있고 다들 그냥 넋이 나갔어 아 근데 황유조의 폼은 솔직히 좀 진짜 우려가 될 정도로 안 좋긴 해요 올림피아 코스에서 예 그러니까 뭐 일단 배급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빠지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수한테는 가혹한 환경인 것도 맞긴 한데 그것과 별개로 폼 자체가 너무 안 좋긴 해요 제가 본 경기에 짧은 한 45분 정도 봤는데 그 경기에서는 카마라랑 황유조 투톱으로 나와서 다른 팀 플레이 하나도 안 되고 카마라가 측면으로 빠진 다음에 중앙으로 컷백 해주면 황유조가 받아먹는 것만 경기 내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황유조는 진짜 카마라의 그 패스가 문전으로 안 오면 공을 아예 안 잡고 그냥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황유조가 받으러 내려가서 파워를 얻어내고 압박해서 직접 하나 뺏고 진짜 공이 아예 안 가더라고요 리그에서 강팀이죠 그리스 리그의 바이에른인데 이번 시즌 성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올림피아 코스의 현 주소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이엄보다 더 독주를 했었거든요 최근에는 파나티나이 코스가 예전만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바이엄보다 더 독주를 하던 팀이었는데 지금은 그조차도 못하고 있다 이번 시즌은 그리스의 노팅험 그리스의 QPR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재성과 정우영 선수 얘기해봤고요 두 선수의 상승세가 쭉 이어져서 월드컵까지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